일본 동해에 위치한 이시카와연에서 진도 3이 2시간 사이에 두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나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에도 강진 이후에 본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지진이 오히려 더 강한 본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시카와연 지역은 최근 진도 3이나 진도 4가 증가하고 입구 일본 뉴스에서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한 달 정도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쇼 구마모토에서 오랜만에 두 번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규쇼 아소산의 경계 레벨이 올라가고 후쿠오카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얼마 전 지진이 거의 없는 지역인 주고쿠 야마구치연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규쇼의 북부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나다 해역을 포함하여 규쇼의 전체 지역을 당분간은 주의깊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지진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지진이 거의 드물게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대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곧 보름달입니다. 3월 18일 보름달이 다가오면서 달의 인력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힘의 기조력이라고 합니다. 이 기조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달입니다. 해와 달이 같은 방향에 놓이게 되는 음력 1일경이나 서로 반대 방향에 놓이게 되는 음력 15일경이 기조력이 가장 커지는 시기입니다. 물론 달의 인력에 대한 것은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땅 울림,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이상 동작, 몹시 붉은, 노을 그리고 지진은 또한 물고기 떼의 사체가 발견되고, 있고 고래 사체 또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대지진 전에 발생을 하였던 전조현상들입니다. 최근 그 모든 전조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주일에 4번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대지진의 전조현상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온타케 화산이 대폭발을 했었으며, 그 후에 동중국해, 야마구치의 군발 지진, 표가나다 해역의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 역시 마찬가지의 지진들과 화산들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강진의 전조현상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미해연에서 2번 연속 이상 징역도 발생을 하였으므로, 모든 대지진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3월 1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노아트의 강진 발생 2주 후에는 일본에서도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2주 후에 3월 16일까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 현상이 와카야마연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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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